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오늘 마이뮤직 마이스토리에서는 호국보은의 달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 모셔봤는데요. 아이네 앙상블의 김영 플루티스트 음악감독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달클 애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저는 금방 소개해주신 아이네 앙상블의 음악감독이기만 또 플루티스트이기도 하고 음악학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앞서서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미주리 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미국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인천에서 왔는데요. 멀리서 오셨네요. 실거주를 인천에서 합니다. 아, 그럼 미국과 또 인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원래는 이제 미국에 근무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편잔하셔서 15년에 한국에 귀국해서 이렇게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어른 병관도 하고 이렇게 쭉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권연구원으로 된 것도 제가 음악활동에 문화예술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시안센터에서 이쪽 한국이 있으면서 그쪽 에어리아 우리 문화예술 쪽 그렇게 해서 관계자들이나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가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솔리스트로서도 연주를 활발히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인의 앙상블 음악감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앙상블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단체 이름이 사실은 처음에 창단할 때는 97년도에 하나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담배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막 사람들 놀리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아인 앙상블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독일어에 대한 익숙함이 없다 보니까 이걸 영어식으로 다들 이렇게 아인의 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부르기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인의 앙상블이 되었는데 원래는 아인의 플루트 앙상블이었는데 저희가 97년도 창단하고 나서 2015년부터 국악하고 그다음에 클래식 기타와 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영입이 되면서 저희가 개명을 했었어요. 아인의 앙상블로. 아 그렇군요. 원래는 97년 경남 최초로 플루트 전공자들로 창단되었던 단체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네요. 그렇죠. 민간 단체로서는 사실 26년 차 굉장히 오랜데 제가 또 한국을 비워있던 기간이 꽤 오래되지만 제가 방학 때 오든지 제가 없어도 저희 악장과 이 연주단체는 계속 연주를 했었어요. 저희가 비영리 사업자 단체로서 저희가 처음에 창단했을 때 목적이 장애인이나 부류이웃이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문화 미신저 같은 역할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창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실 영리를 위한 것보다 재능 기부 쪽이 많았었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 음악감독님을 모신 이유는 아주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오는 6월 23일 그리고 24일 어떤 공연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잠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투함이 백두산함인데 사람들이 대체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서해 수요일 날 이렇게 찬안함이나 연평대전 이런 거는 요즘 워낙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배가 이 백두산함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승조원이셨어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일주기를 올해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해군에 행사했을 때 유족으로 해서 여러 번 초청되어 갔었는데 안내를 하는 아버지 후배죠. 군인들이나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백두산함 유족입니다 하면 백두산함을 모르는 군인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군도 잘 모르는 역사적인 이러한 것을 사실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때 해군 행사를 백두산함 행사를 해마다 6월 26일에 부산 작전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말고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백두산함을 선양하고자 해서 창작곡을 백두산함 창작곡을 작곡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번엔 연주연에 국내 초연으로 창작곡 백두산함이 연주됩니다. 네. 그래서 영상과 함께 창작곡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창작곡이나 현대곡은 좀 음악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일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한해업 해전의 상황을 이 배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일러스트를 통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그래서 영상 제작과 함께 연주가 되기 때문에 연주를 들으셔도 좀 훨씬 쉽죠. 그렇게 해서 사실 백두산함을 선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 저도 사실 이 백두산함을 선생님 모시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전문용으로 PC-701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제가 군에 관계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게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해군을 통해서 받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PC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초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초계함. 전투함을 호위하는 그런 배인데 원래 전투함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PC라는 거는 Petrol Freegate라고 해서 번호를 배마다 번호를 매기더라고요. 비행기처럼. 네. 그래서 701이 그때 처음 받은 넘버였죠. 그다음에 8대로 가고 이렇게 쭉쭉 번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 번호를 보고 어떤 배인지 잘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PC-701 그러니까 백두산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 게 우리나라 최초로 당시 미국에서 들여온 배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제 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해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군이 창설이 되고 나서도 전투함이라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선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 해군이 그걸 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목선은 그냥 바로 부서지니까 그래서 이제 손은일 제도께서 해군을 창설하고 나서 이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실 때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큰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월급을 두 달치 월급을 다 이렇게 모으고 또 군인 부인들께서 또 바자에로 재봉투질하고 바자에서 다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알려서 성금이 모금이 돼서 1만 5천 불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4만 5천 불 또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배를 사러 가셨죠. 그런데 이 PC701 이 배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함은 아니었어요. 초기함이다 보니까 포도 없었어요. 대포도. 배. 그래서 그 배를 미국에서 해양대학교에서 연습용으로 해서 거의 폐선에 있는 걸 우리 해양단이 15분이 가셔가지고 두 달 동안 그 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를 수리를 했어요. 폐선이 된 걸. 수리를 하고 그래서 그 배에 이제 명명식을 백두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너무 운명적인 게 그 배에 승선했던 해양대학교 그 사관생도 이름이 2차 제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관대인도 이름도 화이트헤드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뢰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도 화이트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년의 제동님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그 배가 이미 이름이 화이트헤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배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포가 없으니까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호놀루에 가서 또 포구 3mm 포구를 달았어요. 한 개를 달고 또 포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괌에 가서 백발을 사서 그래가지고 그 배를 이제 한국에 왔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투함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아 우리도 전투함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이렇게 흥분된 환호도 했지만 이 배가 사실 정말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가 들어옴으로 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600명을 실었던 배가 이 부산항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산항에 들어온 이 배를 백두산함이 이렇게 진해에서 출정을 해서 그 배를 사실 600명을 침몰시켰죠. 그때 만약에 그거를 이제 대한해업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막지를 못했다면 사실 위에 이제 메가돌 장군이 인천으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밑에 모든 물자들이 7500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유엔군을 지원군이. 그런데 그 지원품하고 있는데 7500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산항을 무장공비의 손에 들어갔다면 저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죠. 그래서 이번 공연이 특별히 고맙습니다. 백두산함이라고 지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승조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말이 많았고 또 저도 승조원 리스트를 이렇게 찾았었는데 그 승조원 리스트에는 75분이 되세요. 그래서 또 해군본부의 역사기록관에 또 확인을 하고 했더니 이제 또 배가 와서 전역하고 내리시고 또 새로 오시고 하시는 이동도 있기 때문에 그 배에 관계된 분은 75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안의 회전에 참가하신 분들은 65분이세요. 이제 함장님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많은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고 하나 이렇게 승선자가 왜 헷갈리냐 하지만 그 최영섭, 고 최영섭 대령님께서 사실은 이제 갑판사시고 그분이 이제 3년 동안 더 이 백두산함을 전쟁 이후에 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백두산함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셨죠. 참 많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고증받고 또 그 해군을 통해서 또 자료도 받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또 실제적인 얘기와 또 다른 게 또 참 많았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알아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더군다나 적어도 부산 사람이라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바다를 볼 때 정말 남다른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지켜집니다. 정말 뭉클한데요. 그러면 이 백두산함이 당시에서 미국에서도 이미 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배를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잘 패선을 가져와서 좀 많이 녹슬고 힘들긴 했지만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으면 좀 이렇게 지켰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배가 해체되고 분리되고 그 돛대 마스트만 남아서 진해 그 해군사관학교에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보셨을까요? 네, 보고 왔었죠. 그래서 그 돛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해군에서 복원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배를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프로젝트 새로 해서 복원 작업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복원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정말 그 역사를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사실 전투함도 아니었는데 그쵸? 전투에 사용되었던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세달칼 가족 여러분들도 백두산함, PC-701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먼저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음악가이십니다. 플루티스트이신데요.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음악, 어떤 음악일까요? 오늘 특별하게 호곡 보은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주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창작곡 말고도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OST, 애플로그 그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연주하는 곡 에플로그가 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음악이지만 저희가 연주할 때는 우리 편곡자가 그 곡 안에 애국가를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잘 들어보면 그게 애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연주를 하면서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요즘에는 왜 거꾸로 연주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리랑도 사실은 악보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가 숨어있던 마이너의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이 곡도 사실은 우리 편곡자가 사람들이 너무나 아는 대중화된 영화, 음악의 애국가를 숨겨서 애국가가 들리게 했을 때 연주를 하면서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연주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연주를 꼭 가야겠네요, 선생님. 그러시면 감사하고 저희가 연주 끝나면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나 온라인에 올리려고 해요. 아, 저희도 그 연주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죠. 에필로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저희도 그 연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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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아, 저희도 그 연주에 대해 대해 너무 우아하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방송을 여러 번 또 출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이렇게 연주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음악감독으로의 자리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데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연주활동을 하고 이제 제 CD도 이렇게 음반 발행을 하고 했었는데 뭐 어른 병고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녹화도 오랜만에 녹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리허설 없이 하니까 좀 어색하네 그래도 편안하게 말씀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네앙생블의 이번 공연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공연에서 또 창작곡을 선보이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백두산함을 표현을 하고 우리 작곡가 정강석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어마하게 영상 자료를 많이 보셨어요 를 보시고 이제 이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도 하시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배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냐부터 해서 지금 배가 마스터가 해군사관학교 있는 것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곡인데 대안의 회전 전투신도 당연히 음악 속에 들어있죠 위엄과 튼튼한 그 백두산함의 존재를 음악으로 옮겨셨어요 그래서 초연이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것 같아서 더 많은 부분은 연주 때 조금 더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선생님 꼭 시간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3일 24일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소개를 이쯤에서 해볼까요 네 23일은 진해 문화예술회관 이 배가 출항을 진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해에서 하고 24일은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 홀 부산의 앞바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해와 부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 장소도 의미가 굉장히 네 그 송정 앞바다 쪽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실은 제가 연주를 이렇게 의미가 장소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공연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게 사실 올해 초 아버지 일주기였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먹다 보니 대관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대관이 신청이 거의 마감이고 날짜가 안 맞았는데 운 좋게도 딱 이렇게 날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라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23일 오후 7시는 진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가 되고요 2023년 6월 24일 오후 5시 부산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도 아이네 앙상블의 공연이 개최가 됩니다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애국심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은 프론티어라고 해서 제일교포 2세 음악가 양방원 선생님의 곡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이 곡을 의뢰받아서 작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이 공식 주제가로 선보였던 곡이기 때문에 부산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곡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주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 앙상블에 맞춰서 이렇게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사실 이 들어가는 오프닝에 태평소의 음색이 정말 리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어쩌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곡을 저희가 연주도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플루티스트이자 아이나 앙상블의 음악감독 김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뜻깊은 역사를 음악으로 알리는 너무나 뭉클하고 또 멋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방원의 프론티어 함께 들으시면서 김영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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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